치과 위생사 제5회 기출 유형문제 2교시 77번 문제입니다. 치아의 맹출지연에 전신적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봤을 때 구개 및 구순 파열, 다운 증후군, 쇄골 2개 이형성증, 갑상성 기능저하증, 뇌화수체 저항증 모두 치아의 맹출지연과 관여를 하게 되는데 1번에 있는 구순, 구개의 파열은 국소적 원인이며 다른 나머지 4가지 복이 있죠. 다운 증후군, 쇄골 2개 이형성증, 갑상성 기능저하증, 뇌화수체 저하증은 전신적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신적 원인은 다 해도 총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답을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7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